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부천시 삼정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21타경 34822번입니다. 감정가는 4억 3,109만원이며 토지면적 30평에 건물면적은 61평입니다. 이를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3억 176만원이며 보증금은 3,018만원에 입찰은 2022년 3월 17일에 진행이 됩니다. 경기 부천시 삼정동 근린주택 경매물건은 7호선 신중동역과 경행고속도로 부천아시 생활건으로 내동중학교 남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부천 근린주택 경매로 진행중인 부천시 삼정동 근린주택은 토지면적 30.4평에 건물면적은 60.7평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7월 기준으로 4억 3,109만원이며 이를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3억 176만원을 제재가로 오는 2022년 3월 17일에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제재가의 10%인 3,018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산 제2종 일반주거지의 대지로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06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나 경매경호특례에 의해 허가 면제되며 금표율 60%에 용적률 23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1984년 10월에 사용생인데 연하주구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3층 구조입니다. 공부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정매부가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동무산 말소기준권리는 1997년 10월 30일에 설정된 오중농협의 근제당으로 채권채구액은 2,600만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청구금액은 1억 8,029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2억 1,829만원입니다.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권 명세사상 제시의 근무를 포함한 토지금을 일괄 매각사건이며 인접토지와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황조사상 점유자 3명이 확인되고 있으며 보증금은 1,500만원에 월세는 115만원으로 체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부천의 근린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장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부천 인근 단독 다가오주택 및 상가주택의 매매액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권의 가치를 추론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부천시 삼정동 인근 상가주택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및 수급회나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 6개월 동안 부천시 인근 근린주택 매각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 분위기 파악을 위해 검색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체크가 필요할 듯합니다. 경기 부천시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급 행사에서 및 인터넷 경매정부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부천시 삼정동 근린주택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